호남선의 상징인 목포역이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45년 전에 지어져 건물이 낡고 비좁아 그동안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는데요. 대대적인 목포역 개조에 발맞춰 기존보다 2배 규모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7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목포역. 주말에만 1만 명 이상이 찾는 등 서남권 최대 교통 집결지입니다. 지상 2층 규모의 목포역은 1968제곱미터 면적의 매표소와 카페, 편의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공간 자체가 비좁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큰 상황. 지난 1978년 현재 모습으로 건축돼 낡고 오래된 목포역에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 사업이 한국철도공사의 투자 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마친 겁니다. 목포역은 1913년 개통 이래 1978년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목포시와 함께 중앙부처에 주석적으로 신축 필요성을 건의해 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목포역을 용산역이나 광주 송정역 같은 철로 위에 짓는 선상 역사로 신축할 계획. 새 목포역은 이용객 안전 확보와 이용객 동선 최적화 등을 목표로 설계하고 면적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장됩니다. 보송과 목포를 잇는 남해안 철도가 완공되면 호남과 영남을 잇는 거점역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의 오랜 열망인 목포역 대개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목포역 대개조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원도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목포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5년 만에 변화를 앞둔 목포역. 새롭게 바뀔 목포역은 2024년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8년 중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